지금 독일어를 공부하는데 늦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해서 혹시 제가 독일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빠른 나이는 아닐까요? 빠른 나이와 늦은 나이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저희 시원스쿨의 독일어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정확한 지금의 나이입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문법이건 회화이건 여러분들이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독일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웃으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원스쿨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 반복 연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력 향상 꼭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